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674번입니다. 감재가는 7억 6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8억원, 대지권 19평형에 전용비직 26평형, 분양비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2대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재재가는 5억 32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5,320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2월 22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 경매물건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여생활건으로 광교 호수공원 인근 매원초등학교 북동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광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는 2,303동 25층으로 대직권 19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3월 기준으로 7억 6천만원이며 1대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5억 3200만원을 최재가로 오늘 2023년 12월 2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5,32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원, 하위평가는 7억 5천만원, 상위평가는 8억 2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체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문건인항을 살펴보면 한양이 시공하여 2012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5개동에 45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34층 중 25층 34평형으로 방세계 역시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10월 26일에 설정된 농협분행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1천만원입니다. 채권자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1,57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묶음행사상 조사된 임대채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 34평형은 최근 거래내기를 살펴보며 지난 2023년 10월에 27층이 8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며 수원시 용통구 하동 광교 레이크파크 한양 수자인아파트 34평형의 매물호가는 2302동 남서양 15층이 8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스템 및 수급 변화 그리고 광교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3% 매각률 48%에 경쟁률은 10.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무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낯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레이크파크 한영 수자인 아파트 34평양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낯집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